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을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을 부르심에는 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졌고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기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졌고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기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날 이끄신 믿네 오늘 날 이끄신 믿네 오늘 날 이끄신 믿네 오늘 날 이끄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기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이끄신 믿네 오늘 이끄신 믿네 오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기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신하신 주를 찬양해 신신하신 주를 찬양해 전직ksom하 liter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